손학비 김유정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산매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처 날뛰었다. 외밖으로 농군들을 멀리 푸마씨로 내보낸 앞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맨몇한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초를 읊는 듯 매미에 애끓는 노래 매음 매음 추누는 자기 집 방 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꿰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산알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슥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이원만 안 해줄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잠고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게 말이 없으니 추누는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 3원의 작자도 내닿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겄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썩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추누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 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댄 지게 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지게 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불어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잼쳐 지게 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으로 얼러 볼길을 내리갈겼다.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 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아휴, 내구만이! 하고 외마들을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반 엎어질 듯이 싸리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에 언덕을 내리어 겨울을 건너고 맞은 쪽이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너? 네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싸리문 안에 아직도 지게 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종깃종깃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휑악해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2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땜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벌이래야 하잘 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 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 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박이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숲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잃지 않았다. 가뭄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 속에 하나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칡동굴에 메어 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때꾸개의 전 무명적 삶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메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칡동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 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모은 도라지 더덕을 얼러 사발 가옷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릿살과 사발 바꾸물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수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찌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이원커녕 당장 목을 딴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이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보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엄마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렴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 내고 오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냔듯이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온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준호 처가 쇠돌엄마에게 죽어도 안이 가려는 그 속가닥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추노가 보름기 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일이라 별반 풍설도 안이 나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추노처는 쇠돌 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던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의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무슨 죄나 진듯이 어색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 엄마가 쇠댁 나는 속꼬시 세개고 버섯이 내버리고 앵 하며 아주 좋다고 함들대는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함정을 두고서 비앙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한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조금만 잘했다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허랄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 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추노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보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학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민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로 외입게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 손으로 격금내기로 치맛길을 여며가며 속살이 삐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심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처져내리더니 그의 산뽕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내린다. 추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 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적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휘감기어 허리로 굼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쌉에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의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레집을 향하여 엉덩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캐는 작달만 하나 숯 좋은 수염이라든지 온 동네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탄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오십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싸리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 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추노천은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 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군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가 있었다.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더라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트렸다. 쇠돌레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태물이 발등까지 게을그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어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굽리하여 보았다. 아내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사리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넌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인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낮아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밭계란 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벌거진 춘어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충이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데 쓰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이를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 비에 어딜 가세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춘어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나츠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 주사를 쳐다보며 몰차는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요.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춘어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 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강권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쉽다. 춘어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 병력에 구석진 곳이 걷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입에 물었던 장죽을 쑥 뽑아 방 안으로 치뜨리고는 계집애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뤄서요 이거 놓으세요 하고 몸을 뿌리치려고 앙타를 한다. 아니 잠깐만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위 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 엄두를 못내어 짤짤 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꼬리는 재빠르게 채이였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춧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 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 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빗 때문에 바락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있는 계집을 대견이 바라보며 빙긋이 얼러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새돌 엄마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훌닫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열아홉 이라지 하고 이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굴이 물어보았다. 예 하고 맷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주사 손에 눌리어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뚱이를 다시 끼고 나서 한숨을 내뽑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으메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곳 없는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족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뜻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 낳다가 죽었다더구나 얘 그 어디 난듯이나 싶으냐 개집은 개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까짓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생채 썩는 듯한 시크무리한 악취가 불씨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을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좋기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던 담배통으로 개집의 배꼽개를 똑똑히 가리키며 아휴 얘 이 이 살의 배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다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이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쳤다. 하지만 개집이 참다 참다 얘네 무한에 못 이겨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댕이를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체크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개집이 달망되니 좀 틈직지가 못하고 춘어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한 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잇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끝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지 꺼야 골백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족해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 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처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이원을 줄게니 내일 이맘때 새돌레 집으로 넌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푼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켜있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기에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 가분 내리달렸다. 추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려 뿌루퉁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재를 등진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해를 이어 흉작에 농작물은 말못되고 따라 빚쟁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일 없이 집 세간 사리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 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어린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이산 저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든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꼬레가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 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 구멍이 없음에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떠다. 요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 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채로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원 수나 좋아서 이 이원이 좋아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삼사십 원 따서 동네의 빚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 벌 지어 입고는 진절이 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간 아내는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부지게 벌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맛이 시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맺긴 조리 맺긴 매만 피하고 곁들어주지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냅다 붙인다. 너희년 이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가 자빠졌다 왔니 볼치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질려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려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내일 되요 내일 돈 내일 되요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뢰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 하며 눈을 찌끗하다가 내일 하고 목청을 돋었다. 내일 내일 된다요 꼭 돼요? 예 내일 내일 된다요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한이 많지 난데없는 돈 이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 까지는 추궁에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적이 안심한 얼굴로 방 문턱에 걸터 앉으며 담배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 아내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시근한 듯이 말리었다. 에휴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여 감자는 내 삶을 게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앉다 시피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둔잎만 덩그렇게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은 사방에서 마냥 스멀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잇따른 그들은 천연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빛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되기던 그들도 이 밤에는 불씨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의 품에 든 돈 이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요? 남편의 왼팔에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스시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호환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을 하여 보았으나 실직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에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갔든 하련만. 빚은 낭중 갚더라도 얼핀 값세다요.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따는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질꾼으로 투전장의 갑옷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이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잇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바람 좀 한번 쐈었다고 큰 채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 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하고 싶었다. 둠 구석에서 뇌잘아 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때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도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 로 하계율을 하우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제게 가고 본루는 또릿또릿이 볼지라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소리로 네 네 하였다. 남편은 두어 시간 가량을 셀틈없이 꼼꼼하게 주의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 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며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수레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골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섯도 신고해서 쥐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섬기다가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림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고라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까 난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세상이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이 못해 입히고 고생만 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다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가지고 앞으로 바특이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볕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눈물 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이 낙낙한 메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춘우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재누리 때 되었을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먼게 뭐냐 늦었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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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빚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아니가리어 엉큰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희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맥적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퍼그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빛을 쑥 뽑아 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빛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은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에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작은 작은 골을 내주었다. 이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지 받고자 손색없도록 실패없도록 아내를 모양내어 보냈다. 그 이원을 고지 받고자 손색없는 집신을 아내었다. 그 이원을 고지 받고자 손색없는 집신을 아내었다. 현재 손색없는 집신을 아내었다. 하다가 손색없는 집신을 아내었다. 여러분은 그 이원을 고지regation을 아내었다. 같이 지키고고 다시 손색없다. 그것을 못하는 집신을 아내었다. 이 이원을 고지 Adultems가 fais는다. 아멘